비가 귀걸이, 귀걸이 수현이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현이가 오랜만이다 수현아 한번 써봐 의자에 두 분, 방석에 두 분 앉으실까요? 나래는 어디에 앉아요? 나래는 여기 아니에요? 여행하시고 주제곡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1회 1박 2일 주제곡 1회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뮤지셔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다 고마워 오늘 함께 여행을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개미가 돼요 개미 네 여러분들 정말 어느덧 밤이 기뻤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면 다들 얼굴에 개기름이 절절 프레디 마련이잖아요 네 여러분 얼굴에 낀 기름을 닦아드릴 박나래의 기름종이 기름종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원 기대해 뭘 찍어도 이 옷의 바다 배경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벗어야지 뭐 벗어야지 뭐 볼 빨간 갱년기 팀의 이 멤버 리멤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콩나라 오늘을 잊지 마요 집으로 돌아가게 돼도 절대 잊지 마요 우린 오늘 처음 만났지만 왠지 오래된 친구처럼 참 편안한걸요 오 친구야 다음에 또 떠나자 사는게 지치고 힘들 때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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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오늘도 문제 틀려 바보가 됐지만 일부러 틀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들아 너는 알고 있니 나도 오늘도 문제를 틀려 빨개 벗었지만 일부러 틀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머니 알고 계신가요 오 친구야 다음에 또 떠나자 사는게 지치고 힘들 때 Oh 친구야 다음에 또 떠나자 사는게 지치고 힘들 때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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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December 글리무버 벤쿠버 rock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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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지금 작품이 까먹고 있어서 배고파는 이 모음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까먹고 있어서 우리 각종 뮤지션도 그 아까 가사 있죠? 네네네 걸린 거 아 맞다 뭐지? 저희가 있었던 게 미지에 이름만 가십시다 복불복 복불복 복불복, 유물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센스로 한번 봐주세요 어디인지 잘 찾아봐주세요 자 준비 1, 2, 3, 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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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송 여행은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게른뱅인가 봐 가고 싶은데도 몸은 가만히 있잖아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맘은 괴로워하잖아 내 친구야 이제 그만 갑시다 불꽃받아 내 그곳으로 내 누이야 함께 꽃 따라가자 앞동산에 어여쁜 도차를 깔고 1, 2, 3, 4 복불복이다 카나리카노 소금 우유도 카나리카노 고추냉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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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해볼만해요 고추냉이도 나쁘지 않아 해볼만해요 넌 나 말고 널 위해 고추냉이도 고추냉이도 pareil 네 으 1박 2 1박 1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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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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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